대구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에 사는 8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18일부터 발열과 의식저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9일 일본 뇌염 최종 확인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 뇌염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급성 뇌염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